DNA의 이동처럼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부산대 공동연구팀은 천조분의 1초 동안 레이저를 쏘아 나노미터 규모의 움직임을 사진처럼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특정 방법보다 240배 정교하고 특정 속도 또한 1000배 빨라졌습니다. 연구진은 DNA 등의 실시간 움직임을 살피거나 양자역학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초정밀 장비의 보정과 표준 확립에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